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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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사님 제가 이거 철교 그 아치를 이렇게 카메라로 보니까 나뭇잎 같아요 맞나요 나 나뭇잎 그 인맥 좋아 한강 노들썸 지나고 있습니다 정말 유난히도 제가 노들썸은 되게 좋아하는 곳인데 기사님 노들썸에 헬리콥터장 있는거 아세요? 헬리콥터는 잘 모르겠는데요 우리 아빠한테서 저기 내다보니까 거기에 헬리콥터가 내려요 노들썸에 안강에? 네 저쪽인가 이쪽인가 노들썸 이쪽이구나 이쪽 제일 앞에 쪽으로 저쪽으로 혜지콥터는 웬만한데 사 그래도